게임을 시작하여 계겠습니다 음 맛있다 천원이 먹히셨나봐요 일어서지 말고 앉아다니면서 발전기 두개 키면 만원 어때요? 일어서지 말고 앉아서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번 밤부터? 어반도 끼면 안돼요? 이건 일어선거 아니잖아 그치? 이거 일어섰지 않았어 안돼요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한 개만 더 키게 해주세요! 안 돼요! 한 개만요! 한 개만요! 안 돼요! 한 개만요! 안 돼요! 한 개만요! 제발! 한 개만요! 아저씨! 나의 표현을 해주자! 나 발전기 돌리고 싶다! 나 죽여도 돼! 죽지 말라 했나? 나 때문에 게임 터진 거야! 시발! 하지 마! 어떡해! 어떡하겠냐고! 아저씨! 여기요! 여기요! 여기예요! 저 발전기 좀요! 제발요! 발전기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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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눈물 나고 팝콘 떠..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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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.. 저희도 죽여서 내요.. 아 만원 줘! 만원 줘! 만원 줘! 만원 줘! 만원 내놔! 만원! 만원! 나 앉아 다닐 때 진짜 너무 웃겼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측은해 보셨으면 그랬을까? 이리 와 이리 와 나 들어갈래 죽여줘 들어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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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말하는 말하는 아 자라줘! 빨리 아 아 아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마이오쓰 고마워 고마워요 우유 예전